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돈 문제는 정말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어느 소설가 분은 밥벌이의 지겨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합니다. 정년을 맞은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서울에서 웬만한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한국 경제가 웬만큼 성장할 때 직장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를 좀 탄탄하게 준비한 친구들은 무척 더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국인들의 생애소득입니다. 통계층이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대개 한국인들은 평균적으로 27살에 일을 하기 시작해서 41살에 근로소득이 최고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락세를 기록해서 마침내 59세가 되면 적자인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적자규모는 59세에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65세가 되면 59세의 적자규모보다 10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적자규모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아마도 의료비 부담 때문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경제협력기구 국가 중에서도 평균적으로 노동시장을 떠나는 시점이 가장 늦습니다. 이른바 유효노동시장 은퇴 연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017년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남성이 72.9세 여성은 73.1세까지 허드레일이든 무엇이든 일을 합니다. OECD 평균을 보면 유효노동시장 은퇴 연령은 남자의 경우 65.3세 그리고 기대수명은 83.1세가 됩니다. 한마디로 나이가 들어서까지 생계를 유지하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서 일하는 노인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질문은 일본의 노인 문제 노인 빈곤 문제입니다. 마침 12월 23일자 매일경제신문은 전반적인 저금리 기조 하에서 일본 노인 문제를 다뤘습니다. 일본은 20년 정도 저금리가 지속되다 보니까 2016년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마침내 마이너스 0.025%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로 떨어진 일본은 금융자산을 운용해서 노후를 꾸려가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은행이자는 1년에 1억을 맡겨도 0.01% 1억을 맡기게 되면 이자로 만원을 준다는 겁니다. 정기예금으로. 이것이 바로 저금리가 갖고 있는 혹독한 면입니다. 때문에 은퇴를 앞둔 사람들은 투자보다도 연금에 크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 부족한 경우에는 결국은 생계형 범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범죄는 최근 20년 사이에 약 4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금리가 낮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일본의 국민연금이라든지 기업연금의 수익률이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연금 수료경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연금을 받는 사람도 퇴직 이후에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 내에서는 오랫동안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죽을 때까지 일하는 구조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 고령자의 경우는 근로를 하는 고령자의 경우는 약간의 흑자를 남깁니다. 흑자 규모는 평균적으로 8만 1천엔 정도의 흑자입니다. 이들의 공적 연금은 14만 9천엔 그리고 기타 근로소득 등은 27만 1천엔입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는 고령자의 경우에는 항상 매달 적자입니다. 4만 3천엔 적자입니다. 이들 경우는 평균적으로 공적 연금 액수가 19만 2천엔 임금소득 등 기타 소득이 3만 2천엔 정도를 차지합니다. 유럽은 일본보다 상황이 조금 낮습니다. 복지제도가 가장 잘 발달된 나라로 알려진 스웨덴의 경우에도 공적 연금을 받는 사람은 220만 명이 되지만 놀랍게도 공적 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1만 2천6백 코로나 우리 돈으로 159만 원에 불과합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고령자들이 쪼들리지 않고 생활하는 경우에는 공적 외계 연금 외에도 자기가 근로소득을 거둘 수 있을 때 개인 퇴직연금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프랑스 8일은 마비상태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연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국민연금이죠. 프랑스의 국민연금 경우에는 최근 60년 사이에 받는 사람 숫자는 6.2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가입자 수는 1.9배에 불과합니다. 프랑스 정부가 매년 쏟아붓는 것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14%에 해당하는 415조 원 정도를 연금 부족분으로 충당합니다. 개혁하지 않으면 프랑스가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도 야단입니다. 지금 기초연금 2019년도에 14조 7천억이지만 2025년도에는 27조 2,220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리스가 위기를 맞았을 때 그리스의 연금 수령자들은 3분의 1 정도밖에 받지 못하도록 연금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진국이 된 나라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고 각자가 자신의 노후 문제를 계획을 세워서 착실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적연금은 아마도 깡통연금과 비슷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개인연금과 같은 방극식을 통해서 각자가 자신의 노후를 계획하고 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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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